네 여러분 이제 지금 시간은 5시 50분? 새벽? 그래서 이제 공항으로 곧 가려는데 데이브가 이제 와서 짐 밑에 로비 옮기는 걸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로 가서 저희는 짐 다 풀고 딤섬 먹기로 했습니다. 점심에. 벌써 점심, 저녁 메뉴가 다 정해졌어요. 딤섬 먹고 저녁은 크랩 먹고 이번 주를 또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지난주 대회가 잘 마무리해서 첫 대회에서 너무 행복하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싱가포르 2일자. 오늘부터 연습을 시작합니다. 어제는 늦게 도착해서 뭐 아무것도 못했고 오늘은 좀 연습하고 여기다가 좀 테크 좀 하고 코스 체크하고 사진 찍고 뭐 인터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오늘 일정을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싱가포르? 너무 좋고요. 일단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좋고 좀 습한데 생각보다는 덜 더운 느낌이라가지고 흰가 없어서? 조금 다행히 시합 때도 이랬으면 좋겠어. 시합 때도 이랬으면 좋겠어? 네. 바람이 좀 많이 부은다고 장년보다 그래서 비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비오산을 챙기고 다녀야 될 것 같고요. 제 우산 잃어버려가지고 비가 와도 우산을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잃어버린 거였죠? 뭐가 잃어버린 거였어요? 뭐가 잃어버린 거였어요? 뭐가 잃어버린 거였어요? 뭐가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거 미스테리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센터사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then one word. Say what word. It's an incredible, you know, breath-laping. So you want her to say one word? Yeah. For me to win the AIG Women's Open would be... 자 여기는 미디어센터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는 구지연 프로이고요. uy too. Yeah, I mean, hi. Where's my parents? You got it? Fair... More trouble. Okay. Okay, so I can-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요. 작년이랑 다르게 코스 컨디션이 많이 달라져서 공략하는데 크게 다름은 없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온다면 준비를 설치하게 해야 되는 일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작년 시즌에 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고 바로 연습을 해야 되겠고 또 무엇이 필요했고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많이 느꼈던, 준비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싱가포르로 올 때마다 항상 맛있는 음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대회를 안 치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고 항상 오고 싶은 대회이고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스코어를 코스에서 고려주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든 시간은 많지만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했고 이런 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결과로 보여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수 랭코입니다. 저는 2-time 레이저 위너와 2-time FPGA 플레이어 럭아리입니다. 레이저 위 아 그래요? 여기 수학 안에서 시작했네요 괜찮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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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하는 나한테는 이렇게 사람 많은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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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테린프로입니다. 자 지금 HSBC 마지막 날 지금 11번홀에 와있는데요 아 전반에 비가 엄청 많이 오다가 그쳤어요 약간 소나기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가 고진영 프로가 세타차 선두에요 지금 전반에 진짜 넬리가 한타차까지 따라 붙었다가 지금은 다시 세타차까지 걸려놓은 상태인데 지금 펫이 굉장히 굿펫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사일내는 샷감이 좋았는데 오늘 핀 위치가 심성치가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진짜 구석구석 끝에만 꽂아놓고 있어요 지금 핀을 보는 사람은 재밌지만 지양이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열심히 한번 남은 홀들 서포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리프로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17번홀의 세타차 리더입니다 고진영 선수가 떨리는데 너무 떨리네요 네 그리고 했습니다 17번을 금융으로 향하고 있는 그린이고요 일단 그린에는 잘 올렸고 안전하게 투쿼팅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18번홀에 와있고요 지금 세타차 선두로 세컨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박 진짜 4일동안 대박이죠 진짜 너무 고생했고 진짜 우승하면 격하게 축하해줘야겠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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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코레 세컨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고요 미쳤다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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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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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확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정입니다 한정맞아 지금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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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쿠 아이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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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